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왜 머리 아프세요? 술 먹었으니까 머리 아프세요. 술 먹거면 앞에 아프게. 니가 그만두는 날인줄 알았어? 하도 니가 마피아 게임에 몰입해가지고 아 목이셨어 목푸 아니 무슨 사람 보내면서 마피아 게임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거야 그리고 열라 싸워 하하하하하 아 여기 찍다가 짜증나가지고 응? 아 마피아? 응 중간에 꺼버렸잖아 그거 좀 줘봐요 뭘 줘 주기는 짜증나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어? 싸우는 거 찍혀서 아니야? 그니까 그때처럼 고조돼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 막 하다가 갑자기 또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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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거의 3연추 3번 연속 추한 모습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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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즙은 나름대로 맛있더라 그쵸 다행이다 목살이 맛있었어 뭐 울고 오글해 아 진짜 세수 좀 했어 세수 세수하고 길이 빨아왔네 두 분 돌려보시면 뭘 돌려봐 뭐요? 뭔데? 무슨 말이야? 나한테 얘기도 안하고 아니 너무 아니 좀 봐봐요 광범위하게 써놓으면 어떻게 알아들어 뭔데? 아니 왜냐면 오빠는 아직 그걸 못 봤기 때문에 2부? 1부? 1부? 2부?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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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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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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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3부? 2부? 숙보 주꾸미의 제철은 바로 지금 쫄깃하고 보드라운 살맛은 오히려 겨울의 일품 안녕하세요. 1월 30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놀아줘의 사이다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쭈꾸미 제철은 바로 지금 겨울이다. 였습니다. 타오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도 좋은 영양만점 쭈꾸미 네. 물론 그 아나운싱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쭈꾸미가 맞긴 한데 그냥 갈게요 베테네에서만 이 쭈꾸미 제철이 산란식인 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봄 쭈꾸미가 맛있다. 하지만 또 가을 쭈꾸미도 맛있거든요. 근데 산란을 앞둔 봄 쭈꾸미보다 더 쫄깃하고 살맛도 부드러운 겨울이 제철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름 빼고 다 제철이란 얘기네. 음 좋군요. 쭈꾸미의 활동 범위 숫자가 점점 많아지나 봅니다. 네. 베텐도 그렇죠. 채팅창에 쭈꾸미 비하 라고 하신 분 있고 쭈꾸미 싶냐 라고 하신 분 있고 어차피 냉동 먹으니 몰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자 아무튼 특별한 음식이고 베테네에서는 이제 성스러운 음식과 생명체로 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양 보충 잘 하시길 바라고. 그 에이치얼에서 말모의 영화 보고 영화 본 뒤에 쭈꾸미 혼밥 하면 베테너로 딱 인정해 드리는 힙한 코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찌질한 연기부터 느끼한 연기까지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티비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떼어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 주세요. 상품 소개해 드립니다. 아임닭에서 꼭 선물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은 포스코건설 반올림피자샵 난링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포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셀로닉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는 문자소개 코너 프리선언 6914님 배텐팬 초딩입니다. 형처럼 저도 솔로예요. 친구들은 여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럭무럭 크시고 한 10여 년 뒤에 군대 가시고 운동장이나 뛰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능욕 아니냐고 중학교 가세요. 4165님 월요일에 퇴근길 현금 없어서 못 사먹은 어묵이 아직도 어른 걸어요. 어묵꽃이 먹고 싶어요. 사드세요. 이정후님 배영은 시력이 좋은가요? 눈이 작다고 시력이 나쁜 건 아니니까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시력 측정하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고득점자인데 난시가 약간 있어서 또 약간 밤이 돼서 어두워질 무렵에 조금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단점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인 것 같아요. 노안은 절대 아니고 9002님 핸드폰 케이스 바꿨더니 핸드폰이 새 폰 된 것 같아요. 역시 폰은 케이스죠. 씁니다. 얼마전에 김선지 아나운서 선체스 김선재씨가 은근히 공부는 잘하는데 IT쪽으로는 정말 못하더라고요. 폰으로 뭘 해달라고 해서 알려주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폰 번호를 그래서 포맷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새 폰을 가진 것처럼 기분 좋다. 포맷하는 것도 새 폰을 갖는 것 같은 느낌 공장 초기화 추천드립니다. 가끔 김세형님 타로카드 받는데 3월에 귀인이 나타난대요. 원래 이런 거 안 믿는데 이제 믿으려고요. 기대해보죠. 구사육오님 친구와 홍콩 놀러 간다는데 기념품으로 뭐 사다 달라고 할까요? 배영이 이런 거 잘하니까 추천받습니다. 홍콩은 저도 가본 지 참 오래돼가지고 뭐 근데 거기 살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많잖아요. 프리선원이었습니다. 말 모이를 보고 왔어요. 옆에 여성분이 우시길래 눈물 닦으라고 어깨에 툭툭 치면서 티슈를 건넸는데 아 이거로 여성분이 아 네네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다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영화관을 나왔습니다. 말 모이 결말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레전드 사연은 재탕에 3탄까지 해드리며 우대하는 방송 말 모이 결만만큼이나 궁금한 여러분의 솔로 사연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친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 슬릭 별풍선이 나는 괴물 풍낫괴 박문성 해설위원 어서오세요. 싸주세요. 네? 또 싸달라고요? 뭐 이렇게 풍맛을 봐가지고 그냥 뭐 볼 때마다 싸달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 하나 싸드릴까요? 자 뿅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솔이가 박문성의 연애 활력서가 되는 소리입니다. 하하하하 아 이거 파블로프의 개인가요? 하하하하 바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1인방송하느라 베텐에 좀 소홀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유 무슨 소리에요 그런거 없습니다. 어 자꾸 그 시간 바꿔달라 그러고 아유 아 오늘은 근데 아시아급 중앙경기니까 아 그리고 또 그 자꾸 베텐하는 시간에 방송을 하더라구요 왜 중동이 대회를 곧대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새로운 PD가 왔습니다. 어 더 더러운 방송국 PD가 왔는데 하하하하 방송위원회 팬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좋은 스타트죠? 이런걸 이제 입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요? 쏘세요. 하하하하 아 일단 선입금해라. 그러니까요. 풍선부터 쏘고 시작해라. 뭐 이렇게 팬입니다. 이런거 말고 쏘세요. 신고식을 풍선으로. 하하하하 이미 쐈다고 하네요. 하하하하 한수 앞을 안써가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펠트라슈. 펠트라슈. 쏘면 짖어요. 하하하하 기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선입금을 해서 하하하하 이미 열혈레벨이래요. 하하하하 아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리액션 어떻게 해야되지? 하하하하 사실상 그 새로운 PD 선정에 가장 큰 조건이 박문성 위원회 얼마나 친문성인가 하하하하 친문성 를 좀 확인을 했는데 라디오센터 내에서 최고의 친문성 하하하하 혹시 그 아이디가 스보스첩자님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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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자주 들어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하하하하 또 어떤 더러운 PD가 있나? 하하하하 너무 많아요. 하하튼 자 이 정도로 저희가 사상검증을 했으니까 하하하하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하하하하 이제 또 잘돼서 떠납니다. 여기 텐이 약간 그 축구를 치면은 거의 뭐 모나코라든가 아 예전으로 하면 뭐 아약스 밴피카 아약스 이런 셀링클럽이 된 것 같아요. 음 최고의 빅클럽으로 보내는 프로가 된게 아닌가 음 방송 기준으로 이미 떠났어요. 하하하하 지금은 그 하하하하 촌축 키보드 소리가 좀 들리긴 하겠습니다만 하하하하 한마디 하시죠. 떠나는 피채춘 PD에게 아 그래요? 저주 한마디 아 저주 조만간에 회사를 떠날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컬투쇼가 대박나겠네요. 하하하하 사실 그 저희 베텐도 그렇고 모든 SBS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컬투쇼가 훨씬 더 잘되길 바랍니다. 하하하하 이미 잘되고 있지만 네 왜냐면 낙수효과가 크거든요. 하하하하 채널 전체를 사내기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탕 추천드리고 허락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리고 컬투쇼는 이제 섭외가 잘되니까 네. 왠지 이쪽으로 멀티로 음 아이돌군들 섭외도 좀 더 원활했지 않을까 베텐 유니버스의 컬투쇼 침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은근히 하하하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새 PD 백준식 PD에게도 저주 한마디 해주시죠. 시작부터 저랑 조만간 1인 방송 같이 하시죠. 하하하하 이게 저주입니까? 하하하하 그거 대기업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SBS 그만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바꿔드리면은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하하하하 그럼요. 좋아요. 자 SBS에 뼈를 묻을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퇴사 종용 잘 들었고요. 박문성 의원할 앞으로 7744님이 김진수 선수 결혼식 사회 보셨다는 썰 잘 들었습니다. 배영 에피소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저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냥 아 원색적인 쌍용만 나오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조심하세요. 모니터링 중입니다. 하하하하 PDF랑 녹취 다 떼고 있어요. 하하하 조만간 걸면은 거기서 번거 저한테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동점거 아니죠? 결승골 나왔을 때구나. 나갔을 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승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하하하하 저는 사실 그때 그걸 못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큰 TV로 축구를 보고 싶어서 그날은 이제 그걸 안 듣고 있는데 게시판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골 넣고 정말 15초만에 그래서 와 저 골 넣는 순간에 저런 멘트를 한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본 사람. 기성용은 안 봤죠. 아 기성용은 그렇죠. 아 못 봤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시간 겹쳐서. 하하하하 축구 선수들이 보통 12월에 몰아서 많이 결혼을 하죠. 하하하하 맞아요. 같은 시간 안에. 거의 같은 기간에. 하하하하 12월 아니면 보통 해외파는 이제 7월, 8월 뭐 이럴 때 하게 되는데. 하하하하 별풍 몇 개면 결혼식 스타일로 맞습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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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번 대회 굉장히 공격력 좋다 그랬는데 1대0이었어요, 그죠? 네, 상대가 좀 하트로도 안 쉬웠던 경기고 혹시 토너먼트는 어떤 일 벌지 모르죠? 모르죠. 지금 2단 정도만이 조금 수월하고 나머지는 타임들어요. 그래요. 지금은 8강전이 끝난 타임밍인데 이 멘트가 과연 2단만 떨어지고 다 잘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만 자, 아직 8강 시작하기 전에 저희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뭐 저희가 미리 경우에서 예상했지만 스카이 캐슬까지 결방되면서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박펠레는 현재 땡프리카 그리고 SBS의 슈터뷰 거기서 예측하는 것마다 지금 맞추고 있어서 그동안 박펠레에게는 SBS 자체의 어떤 말뚝 같은 존재였나 말뚝을 뽑으니까 예측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베테네에서는 뒤집어지지 않았나요? 지난번 중국이 이긴다고 했는데? 뭐 애국배팅으로 쳐줄게요. 자, 한국 대 카타르 4강에 진출한 팀은 어떤 팀이 될 것인지 박펠레 선택은? 카타르 이깁니다. 카타르 가 이깁니다. 카타르 가 이깁니다. 말 좀 똑바로 해주세요. 뭐라는 건지. 애국배팅인가요? 아니면 진심인가요? 뭐 그냥 있는 그대로요. 지난번 중국 선택했잖아요. 어, 있는 그대로다.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가네요. 자, 매국 영웅이라고. 매국배팅. 아, 오일머니 놀이나? 지난번에는 방문 시양이 돼가지고 중국의 중국머니를 원해서는 이번에는 중동머니를 좀 원하는 것인지. 카타르 또 월드컵 밸리잖아요. 카타르 왕이 별풍선을 쏘면은 이렇게 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1억개의 풍선이 내려와. 카타르가 막 그 돈으로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구단을 막 사고 그러더라고요. 저 하나 보내주면 돼요. 나도 사달라는 표정이네요. 나를 사세요. 아, 박무한마도 오고 있어요. 알문성. 알문성. 압둘라 문성자드. 박한마르에 많이 오고 있고요. 아, 박문수르가 제일 괜찮네요. 아유, 훌륭하죠. 박문수르가 제일 많고. 알문성. 왠지 그... 알문성은 정말 좀... 알문성은 조금 급이 떨어졌는 느낌이 드는군요. 자, 여러분 결과는 나왔습니다. 확인해보시죠. 자,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투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찜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그리고 닭가슴설 세트도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레모네이드님. 우연히 채널 돌리다 홈쇼핑을 봤는데 커플 잠옷을 팔았어요. 너무 예뻐서 충동적으로 한 세트를 사고 말았습니다. 제 후여친한테 1주년에 주면 분명히 좋아하겠죠. 유행 지나면 속옷도. 그리고 냄새날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쳐박아 놓으면. 그러니까 비누 같은 걸로 감싸서 잘 넣어놓으시고. 옷도 오래두면 이렇게 천이 바삭 커서 찢어지게 하더라고요. 여친한테 선물했는데 존벌레 때문에 구멍숭숭숭 나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방지약 같은 것도 같이 넣어놓으시고. 어머니들이라고 하신 또 얘기. 강제 효자가 되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이정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끈기가 좀 있습니다. 내세울 건 끈기밖에 없죠. 그래서 끈기 있게 주말 동안 방에서 안 나왔어요. 잘하셨네요. 사실 방에 컴퓨터만 있으면 주말 내내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폰 있고 컴퓨터 있고 그러면 방에서 왜 나오나요? 찌파치노의 연기교실님. 아이디부터 좀 이상하네요. 탈모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탈모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약을 먹는 동안 임신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 모쏠리인데 결혼할 줄 알았나 봐요. 뿌듯뿌듯. 아 결혼한 줄 알았나 봐요. 뿌듯뿌듯. 좋았구나. 이거는 뭐 그 결혼할 것 같은 외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머리 때문에 결혼한 줄 아셨다는 거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이디도 슬프고. 찌파치노의 연기교실. 아니면 그냥 노안일 수도 있고. 채팅창에 일단 샴푸 가져가라고. 어르신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샴푸 주라고요 그냥? 탈모 샴푸? 아 이거 노렸구나. 이미 가장이라고 본 거예요. 다음은요? 배성재 살 빼서 파스토라 졌죠. 아이디가 오늘 왜 이래? 읽기도 어렵네요. 마트에서 장보고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저도 급정거를 했는데요. 그때 조수석에 있던 장바구니가 쓰러지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오른팔로 장바구니를 받쳐주었습니다. 장바구니 아니라 후여친이었으면. 와 오빠 완전 매력남이네 라고 칭찬했겠죠? 초크슬램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후여친 초크슬램. 끼이 콱! 와 길어! 오빠 왜 초크슬램해? 넥슬라이스. 넥슬라이스. 안전벨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안전벨트가 있어도 약간 브레이크가 급하게 들어갔다 싶으면 팔로 이렇게 가로발을 쳐주는 걸 매너있다고 착각하는데 약간 로망같은 것도 있는 거지. 이거랑 아니면 후진할 때 후진할 때. 해본 적 있었고. 아 해줘. 넥슬라이스 해본 적 있어요? 신여사님 넥슬라이스. 아 미쳐! 그건 넥슬라이스가 목적 아니었습니까? 일부러 넥슬라이스 하려고 급브레이크 하면서 당수로 그냥. 네. 트팅창에 장바구니도 안전벨트 매주라고. 후여친이라고 생각하시고 장바구니도. 다 뒤에 하고 싶을 거야 아마 그거랑. 또 이렇게 후진이랑. 한 손으로 딱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보통 차량의 계기판 앞에 있는 화면에 뒤쪽이 다 나오잖아요. 후면 표시등이. 그것 때문에 이거 하기가 좀 그래요. 이러고 후면을 봐야 되잖아요. 굳이. 뭐해? 트팅창에 응 자율주행.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제 더 이상 주차 허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은요. 송호준님. 배달을 시키면 꼭 나무젓가락이 두세 개씩 오곤 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런데 먹는 건 늘 저 혼자라 점점 나무젓가락이 쌓여갑니다. 서람에 대충 넣어놨는데 이제 슬슬 넘치려고 하네요. 젓가락들 볼 때마다 섬세해요. 야 이거 진짜 공간간다. 아 진짜 제가 바로 지난주에 나무젓가락을 한 100개를 폐기했어요. 아니 서랍에 배달 오거나 뭐 이렇게 사 갖고 올 때 그 젓가락이 남잖아요. 집에서 보면 쇠젓가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서랍에다 다 넣어놨는데 어느 날 서랍을 넣었는데 후루룩 써가야 돼 그래가지고 아 채팅창에 장작으로 썼어야지. 저기 불필 데가 없습니다. 캠프파이어 가자. 라고 하신 분인데 다들 지금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채팅창에 모임 가서 쓰면 된다고 하신 분 있는데 모임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저도 그거 다 생각했는데 아 누구 오면 한꺼번에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고 몇 년째 모임입니다. 그런데 좀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 뭘요? 나무젓가락 필요하세요? 아니면 몇 개 드릴까요? 이렇게 근데 그때 또 하나 주세요 라고 하겠네요. 젓가락 어떻게 두 개 드릴까요? 일단 상권은 2, 3인분이거든요. 근데 젓가락 두 개 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하겠네요. 아 그러네. 세 개 넣어주시고요. 그걸 또 이해를 못했네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꼭 두 개 이상 남았죠. 솔로 기간만큼 쌓이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젓가락 마일리지 없냐고 아 그걸로 엉덩이로 쪼개기 놀이 하면 재밌겠다고 이 피치쇼의 마지막 취향 MT 전문 MC의 마지막 취향입니다. 아직 저희 베테레이션 해본 적 없습니다. 다음은요. 오윤호님. 소개팅 영화 처음 인사하고 나서부터는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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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을끈을끈을끈. 네. MTM... 아직 저희 베테레이션 해본 적 없... 다음은요. 네. 알겠어요. 자 여러분 버스커버스커의 사랑한 타이밍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완벽해 마지막 선물로 수트 한번 익히고 싶다는 애들이 많은데 한번 센 걸로 하자고 주식이가 가면 주식이 입고 시작해야지 참여 자 여러분 어쨌든 저희가 딜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조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MT는 MC를 보러 오는 걸로 MTS 없으면 못 보냅니다. 라고 합의를 보고 또 다른 이면 합의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디언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죠. 김장군... 어? 이름이 김장군인데? 운전해드리고 싶네요. 김장군님의 사연입니다. 아싸인저는 친구가 몇 없다 보니 그동안 마피아 게임 같은 건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텐에서 3인 마피아를 개발했잖아요. 친구 커플이랑 만났을 때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야 인데들 커플이 두 명이잖아 나까지 깨면 세 명! 그렇지? 이렇게 셋은 할 수 있는 3인 마피아 게임 우리가 한번 해볼래? 완전 진짜 재밌어 아아야 하자 평소에는 늘 나 혼자 있어가지고 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셋이 모인김에 하자 이렇게 친구와 친구의 여친을 꼬셔서 마피아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친구의 여친이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죽여? 죽어요? 제목을 죽여? 야? 나 야 왜 왜 갑자기 야 내 야 시작하자마자 내가 뭘 했다고 죽이냐? 야 나 야 심지어 나 아무 말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 그냥 죽여 눈빛이 뭐였네 아니냐 그러니까요 죽여 야 눈빛이 무슨 잘못이냐 난 그게 시민이야 시민 야 난 진짜 그래 나 야 뭐 시작을 해 야 난 시민 시민 야 왜 몇 벌 죽이는 거야 야 나 진짜 시민이야 나 시민이라고 나 시민이야 그렇게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죽었고 게임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심지어 날 죽이자고 했던 개가 마피아였더라고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감정이 뭔지 알겠어 우리 하잖아 깜짝이야 가만히 나 올려서 가만히 있었는데 막 갑자기 죽여! 피최촌 송별회를 했는데 박펠레 의원이 한 새벽 1시쯤 왔죠 그죠? 12시쯤 넘어서 왔죠 근데 도착에 맞춰서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이미 패를 나눴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박펠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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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알파탈과 똑같이 인사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박문석이 형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죽여! 그래가지고 문수료를 바로 제거했습니다 다들 만장일치로 박문석이 형은 어떤 항댄도 할 새가 없이 아니 그래놓고서 제가 시민인 걸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럼 뭐 미안하다 이랬잖아 아니었구나 그렇지. 그래끼리 또 집중해! 다들 아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죽여! 그냥 바로 그리고 이제 시민은 죽으면 말도 못하죠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때 그 마지막 마피아 게임이라 송별회지만 쿨하게 마피아 게임으로 끝내자 서로 증오하고 반목하며 끝내자는 목적으로 했는데 박펠레 의원 죽은 다음에 한 시간 동안 마피아 게임이 계속 돼가지고 박문석이 형은 계속 혼자 취하고 가지고 술 없냐? 술 좀! 여기 맥주 한 병 더 드세요? 혼자 계속 뭘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억울해가지고 회비를 갖고 날랐습니다 그건 도둑질이잖아 그거거든 절도를 하고 그래 마피아 상금을 해놨는데 그렇게라도 위로받고 싶었다 근데 그게 책상 위에 뭐 상금을 올려놨는데 그거를 본인이 쓱 챙겨 갖고 간 게 아니라 그게 떨어졌는데 정말 추하게 발로 그 돈을 밟아가지고 두 발로 돈을 밟고 그 다음에 돈을 밟은 다음에 그 현대판 21세기 장발장이에요 돈을 두 발로 밟은 다음에 뭐요? 뭐? 갑자기 취한 연기 뭐? 이러고 아 현실별 풍선 풍선이 부족해? 묻는 분도 있고요 발은 눈보다 빠르다 발은 눈보다 빠르다 근데 너무 느렸어요 너무 느리게 다 볼 수 있는 지폐를 그것도 동전도 아니고 지폐를 몇만 원을 발로 두 발로 밟은 다음에 그러게 왜 시작하자마자 죽이는 거예요? 어... 책임 차량에 추한 건 순간이지만 돈은 영원하다 아 보통 근데 그 정도 가면 끝날 때 이렇게 내놔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 자리의 최고 연장자인데도 심지어 집에 갈 때 그대로 가져갔어요 돈을 끝까지 돈을 챙겨서 갔어요 발로 밟고 문워크하고 절대로 발을 들지 않고 심지어 돈을 가져갔어요 아 대학급 키핑이라고 하죠 아 이건 슈팅력이나 슈킹력 슈킹력 슈킹! 아 특이하게 아빠 이렇게 돈 벌어? 역시 가장이다 그렇습니다 돈 키핑 잘 받고 마피아 게임은 어떤 모임이 너무 오글거린다 과잉 감정으로 된다 치면 마피아 게임은 싸늘해지고 좋아요 아 재밌었고 채팅창에 백피디 이런 연기를 라이브로 보더니 영광이 첫 직관 아닙니까 첫 직관 이 시대 최고의 슈킹스타라고 보고 있고요 자 아무튼 보통 이렇게 송별회 하게 되면 좀 이재난 형도 부르고 한마디 덕담식도 좀 나눠서 하고 그동안 추억도 공부하고 이랬는데 마피아 게임에서 너지 죽여! 죽여! 새벽 3시까지 그 짓을 했다는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튼 사빈마피아 게임이 은근히 그 입소문이 좀 나가지고 다들 이렇게 현실에서 한 번쯤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커플이랑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추해요. 일단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했을 겁니다. 사라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호님, 소개팅 여가 처음 인사하고 나서부터는 끝날 때까지 저를 안 보고 창문 밖으로 고개를 90도 돌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신 있는 옆모습만 보여주면서 저한테 어필하는 것 같은데 그린라이트 맞죠? 이거 쉽지 않은 건데, 그죠? 아니, 이게... 오윤호님, 맞다고 해야 되나? 목선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목선과 옆모습, 프로필로 어필하겠다. 아니, 이게 보통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왔으면 한 만화야 45도 정도. 지나간 사람도 이렇게 한 번 보고 딴척도 뿌리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를 넘버벌 커뮤니케이션에 어필할 수는 있는데 90도면 부끄럽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진짜. 아, 저 이분이랑 같이 온 거 아니거든요. 90도면 되게 꺾고 있는 거 다 볼 텐데요. 그건 거의 국밥집에서 합석한 수준으로. 아, 넥슬라이스 하라는 어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것이 바로 얼짱각도인가요? 아, 울때 자랑해서 넥슬라이스. 아니, 위로 90도가 아니에요. 누가 넥슬라이스 하라고 위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경험이시나 본데? 경험이 있는 분인지 아예 없는 분인지 누가 목살로 어필을 해요. 자, 아, 그랬어요? 아, 거기 그쪽 극과 나오셨구나. 아, 저기 파스타 좋아하시는구나. 야, 울때를 보여주면서 90도를 상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채팅창에 백피디. 저 2% 못하겠는데요? 아, 천장 인테리어를 보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게 옆으로 90도는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닌데 진짜 엄청난 거부였네요, 그죠? 아, 거의 그 막 동물들 중에서 진짜 싫어하는 강아지가 뭐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피하잖아요, 90도. 그 수준입니다. 네. 자, 다음은요. 공고2구님. 속 시원해요. 코밑에 있던 점을 40년 만에 뺐어요. 이제 코딱지라는 별명도 안녕이네요. 이제 여친도 생기겠죠? 40년만에 계셨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40세라는 얘긴데. 근데 이제 40년 동안 인간관계를 하다보면 이 코딱지라는 별명은 이미 파다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모두가 코딱지라고 부를텐데. 이제 와서 뭐... 채팅창에 왜 스몰토크 할 거리를 실종시키냐고. 스몰토크 소재를 왜 빼냐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미 그냥 코딱지 삼촌이라고 다들 부르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뺀코딱지라고 부를 거라고. 뺀코딱지. 아, 그렇군요. 이름이 없어졌다고. 아, 별명이 이름이었다. 다음은요. 3899님. 새벽에 쓸쓸한데 못소리라 전 여친도 없고 해서 친구한테 자니? 톡했는데요. 안 잔다고 칼답이 오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일찍 뱉습니다. 아주 안달랐겠죠? 하하하하. 악마가 여기 있네. 하하하하. 아니, 본인만 모쏠이면 되지. 하하하하. 왜 다른 모쏠한테 능욕을 합니까? 아주 안달랐겠죠, 그냥? 베텐러 인성 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비참 코너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하하하하. 다들 이제 인성이. 하하하하. 승리했다! 하하하하. 채팅창에 야, 너 이겼다. 하하하하. 잘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악마 일자리 이렸다고 하십니까? 하하하하. 배텐럽의 역발상. 계차한데요, 그죠. 나만 지금 능욕만 계속 당하는 인생이었는데. 나. 다른 모쏠을 포착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창조적 익십이라고. 다음은요? 하하하하. 스윙스랑 본인을 동일시한다는 것 자체는 좀 쉽지가 않고 스윙스가 대쉬 꿀팁으로 돈가스를 같이 먹자 이런 얘기 돈가스는 사실 남자들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좋아하죠. 가끔. 돈가스는 싫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음.. 그래요. 아.. 재미없다. 이 비참 사연 중에 제일 비참한 결말이 그거죠. 야 노잼이니까 씹어. 우리가 익시. 아주 안달나겠죠 그냥. 다음은요. 4648님. 일부러 안 듣고 남겨뒀던 말년형 막방을 이제야 들었어요. 이 허한 마음. 이게 바로 이별이군요. 전 더 이상 모소리 아닙니다. 침착맨 당신 덕분에. 도대체 점점점을 몇 볼 찍은 거야? 침착맨 방송에 가서 하시고 이건 너무 그.. 이별로 카운트하기 어려운 유사 이별. 침착맨 편집하라고 하신 분들. 네. 다음은요. 9002번님. 이쯤 돼서 정리합시다. 이말년. 김소회. 핏. 최촌. 이렇게 셋을 떠나보냈는데 이별 한 번으로 쳐주시죠. 비슷한 분이 또 바로 붙어있어서 한꺼번에. 유사 이별로 분류해서 드러내겠습니다. 강준모님. 포장마차에서 어묵 먹는데 옆에 여성분이 조깅컵에 어묵국물을 담아서 쓱 밀어주시는 거예요. 분명 손님은 저와 여성분 둘뿐이었고 감사합니다. 하며 황급히 받아마셨는데 국물에 벌레 빠져서 옆으로 빼놓은 거였어요. 벌레도 담백질이니까 이득이죠. 하하하하하하 어이 정신승리! 하하하하하하 아유 못들어갔다. 아유 감사합니다. 떠가지고 이렇게 말릴 새도 없어. 말릴 새도. 저기 이렇게 했는데 빼놓은 거였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이쪽에. 이쪽에 그냥 짬 시킨 건데 그거를 이제 마시려다가 아 이게 버그라이트. 네. 너 우승. 분류명이 강준모님은 그런 걸 처음 받아봤을 거야. 어묵저라. 하하하하 아이고 고맙소다.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이거 나도 이런 거 있네. 하하하하 자 아무튼 이 건더기가 하나 더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원효대사처럼 근데 웬만하면 봤을 텐데 에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하하하 버그린 라이트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하하하하 잘 보고 건더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하하하하 말모이 스몰버전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하하하하 다음은요. 하하하하 집에 오는데 버스에서 깨똑 소리가 나길래 아 누가 매너 없이 했는데 저였어요. 하하하하 하루종일 소리모드였구나 라고요. 하하하하 였더라구요. 하하하하 다시 할까요? 하하하하 집에 오는데 버스에서 깨똑 소리가 나길래 누가 매너 없이 했는데 저였어요. 하하하하 하루종일 소리모드였더라구요. 무음모드인줄 알았는데 하하하하 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확인해보죠. 하하하하 하루종일 무음으로 저는 항상 무음 해놓거든요. 하하하하 근데 어느 날 무음인줄 알았는데 배텐 시작전에 뭐가 하나 띵 오는거죠. 하하하하 저희 보통 제작진이죠. 오빠 밥 먹었어요? 하하하하 따뜻한 문자 하하하하 하루에 처음 오는 문자가 배텐 직전이면 하하하하 내가 소리를 해놨었네? 하하하하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하하하 진짜 확인할 때 있는데 하하하하 그리고 그걸 봤는데 인간이 보낸게 아니라 알파 땡이 알파고가 모르는걸 수도 있죠. 그치 가득하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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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과로 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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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매프가 따뜻함을 또 이렇게 전파하는 매개체입니다. 다음은요. 3211님 여자동기랑 같이 제차타고 외근 나가는데 할 얘기가 없더라구요. 급히 유리창이에 묻은 새똥이 얘기했어요. 하하하하 어떻게 얘기하지 새똥이 얘기는 어 여기 어 유리창이 뭐가 묻었네? 어 이거 새가 그러다가 애슐리형 알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이제 최고의 흐름 아닙니까? 맨유의 애슐리형이라고 있는데 새똥하면 애슐리형이야 하하하하 어 글로벌 똥얘기에 축구얘기에 샘올토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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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업 최고 아닙니까? 하하 무치고 다니는 분들은 없겠죠 설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채팅창에 성장해봤나봐 안해봤어요. 네 다음은요? 9620님 카페 텀블러 사면서 선물포장 받았습니다. 사실 제거 그냥 사는거였는데 텀블러를 선물할 정도로 친한 사람이 있는 느낌 참 인싸갖고 좋네요. 음 음 그쵸 아니 이렇게 얘기해주면 가끔 거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선물포장이신가요? 그러면 네. 싸주세요. 그리고 집에가서 내가 뜯어보자. 그리고 텀블러 사면 그거 있어요. 뭐에요? 그 커피 음료 쿠폰 하나 넣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드리는 분 선물포장에 넣을까요? 아니면 따로 드릴까요? 그러는데 저는 그냥 넣어주세요. 하하하하 따뜻한 느낌으로. 하하하하 어차피 제가 갖는 건데. 하하하하 근데 텀블러 왜 이렇게 자주 사? 네? 텀블러 많이 있잖아. 텀블러 좋아하거든요. 모아? 네? 텀블러 모아? 아니 꼭 모으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허할 때. 하하하하 하나 사게 되는 게 있어요. 모르는구나. 하하하하 되게 많은데 내가. 하하하하 형이 보냈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하하하하 형이 지금 그때 내 텀블러 빨아먹으니까. 폐기하고 따로 사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하하하 텀블러에 제발 손 좀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목 타서 그래. 아 집에서 볼링 치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안 치고요. 다음은요. 1326님. 여사친한테 이상형 아이린이라고 했더니 눈이 너무 높아서 여친이 없는 거래요. 헤헤. 그럼 눈만 낮추면 여친 금방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낮추셨으면 좋겠고요. 아. 연예인들은 위험하니까. 저희 비참해. 함부로 등장시키지 마세요. 제발 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 5265님. 회사에서 코 파다가 여자 동기랑 눈 마주쳐서 당황해서 먹는 척했어요. 뭐야. 하하하하 뭘 먹는 척을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걸 이렇게 굳이 입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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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더러운데. 하하하하 이거는 그 저희 이말년씨와의 방송에서 제가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파괴 안 파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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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오늘 새똥 나오고 이렇게 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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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있다고 하라고. 다음은요. 김호준님. 흰머리가 났어요. 귀찮아서 그대로 뒀는데 회사후배가 뽑아 줬어요.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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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quora adds 그래도 희머리 나신 분들은 빽빽한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걸로 칩시다. 작가들 엎드리려고 하신 분이 있고. 이정비님. 군제대 3일 만에 여친한테 차였어요. 여친이 의리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참해요. 여친이 있으셨네 그래도. 전여친이 있으신 분이고 군대도 갔다 오셨고. 여러 가지 베텐러의 의무를 많이 수행한 분들이 있네요. 축하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뭐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의리가 있네. 의리가 사실 여자분이 끝까지 지켜주신 거니까 멋있네요. 말뚝가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음은요. 1023님. 소개팅 다녀왔어요. 소개팅료가 제 얘기에 대충 대답하면서 빨대 껍질을 찢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도로 마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엔 그거 구경하다 왔어요. 이게 은근히 땡튜브 콘텐츠예요. 그쵸? 조용히 빨대 찢었다가 다시 맞추고. 아 못 찾겠다. 아 예예. 빨대 껍질이 약간 얇은 종이로 된 거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뽁 뜯기도 하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찍찍찍찍찍. ASMR. 은근히 집중되는 콘텐츠입니다. 자 같이 했어야 된다고. 아 우리 저희 되게 공통점이 있네요. 찌직찌직찌직. 아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찌직찌직. 맞춰볼까요? 그분은 몇 도로 돌렸을까요? 고개를. 이 정도면 180도로 돌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기생수급으로. 밑으로 90도지. 기생수급으로. 180도 돌린 다음에 그냥 찍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아 채팅찍에 준씨가 도망쳐. 처음에 좀 센 사연들 많이 보내가지고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고창원님. 비 오는데 우산 없길래 그냥 맞으면서 심지어 폰까지 하면서 걸어갔어요. 이때 주위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했겠죠. 오우 쏘 칠한데. 요즘은 폰이 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터치가 잘 안 되죠. 물방울이 맺혀있으면. 주변사람은 누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익십 좀 해달라고. 002호님. 제가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있었는데. 뒤에서 한 여성이 오빠! 크게 부르길래. 본능적으로 어! 대답해버렸어요. 외롭당. 이런 거 있어. 평소에 한 번은 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이날 터진 거죠. 일단 어묵 드시는 분들이 저희 베텐 감성에 잘 맞아요. 진짜 이상하더라. 오빠! 그러면 한 번 봐. 아 또 경험이 있구나. 안 봐요. 유부남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안 돼. 오빠 그러면? 어! 일단 대답. 역시 이래서 겨울엔 어묵이고요. 아 그거 벌레 넣으려고 부른 거라고. 아까 그분인가요? 오빠 벌레! 그래서 그 다음에 넣었구나 벌레를. 채팅창에 분식집이 핫스팟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블로프의 오빠. 음... 본능적으로 대답하게 되고. 풍선이 들어오면 바로 짖게 되고. 오빠! 그러면 어! 그렇게 되고. 자, 뒤에 외롭당. 이거 참... 굉장히 외로운 세 글자. 여러분 뒤에다가 한 마디 이렇게 요약하지 마세요.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다음 향. 4694님. 오랜만에 문자 와서 봤는데 헌혈 많이 했다고 기프트콘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이런 걸 받아 봤어야 알죠. 그래서 좋은 일 하셨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 그거를 열어서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이거까지 설명해 드려야 돼. 이런 걸 설명해 드려야 되네요. 이거 설명해 드려. 필수 생활 정보 같은 것들. 기념으로 남겨도라는 분들도 있고. 어... 와 이거 진짜 몰랐다. 이런 분들. 모르면 어머님들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덜덜 떨면서 보여주면 된다. 이건 무슨 팁이죠? 이걸 보여주면서 덜덜 떨... 왜 떨려고 하는 거죠? 네 뭐. 아, 채팅창에 여기 평생교육원인가요? 아, 집에서 베테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요. 자, 파리채공님. 전 애인이 게임 초대 깨똥을 보냈어요. 잠깐 설렜는데 푸사를 보니 벌써 아기가 두돌이네요. 전 애인인데 벌써 아이 엄마가 대회에서 졌고 게임 초대. 저도 가끔... 뭐 이게 진짜... 이게 게임 초대는 일부러 뭘 하고 누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게임 초대가... 자동이겠죠, 설마.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전 여친인데 하트 좀 줘. 이렇게 보내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 자동으로 보네.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십 년 전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도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 맞아. 되게 이상해, 그러면. 그리고 이건 뭐 대답을 해야 되나? 그리고 그게 단체 톡이면 단이? 단체 톡이면 이게 눌렀을 때 대답하면 그쪽에서 식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채팅창에 그거 타겟이야 형 자동 아님 이라고 아, 그래요? 지금까지 다 익십했네. 쿨한 남자로 기억하고 있겠네요. 웃을 일이 아니네. 자, 오늘의 사연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고르면 돼요? 일단은 뭐 이거 나무젓가락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나무젓가락? 예. 몇 번이시죠? 송호주님. 아, 송호주님. 해드리고. 어... 고개 90도도 드려야 되지 않나요? 고개 90도. 고개 90도 돌리고 소개팅을 했던 분. 몇 번이죠? 오윤호님. 오윤호님 안 되고. 실명으로 또 보내셨어요. 그다음에 그... 40년 동안 별명이 코딱지였는데 이제 뺀 딱지 된 분. 공구이군님. 아 그리고 벌레 좋아주라고. 아, 어묵 좋아. 아, 어묵 좋아. 이분들이어죠 참. 강준모님.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강준모. 어묵궁모를 쓱 밀어줬는데 보니까 벌레 빠진 거. 네. 어묵 사연은 다 주라고 하십니다. 아, 오빠! 어! 0025님도. 그리고. 어... 장바구니 매너남. 누구요? 아, 여기 여기 아까 우리. 목 슬라이스. 먹을 때. 아! 그 브레이크 밟았는데 장바구니가 떨어져서. 후여친. 넥슬라이스. 하고 싶다는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끼가 어려워. 앞에 있어 앞에. 배성재 살 빼서 파수 떨어졌죠 님. 에잇. 이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풍선 많이 벗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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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자 챙기라고 하시면 되는데. 치파치노 연기교실. 이분은 뭐. 아까 드린다고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몇 명이야? 예컨대. 하. 특풍 하세요. 특풍 하세요. 특풍 하세요. 물어드릴게요. 네. 혜성재 10 끝곡은 소심한 오빠들 그 겨울 우리입니다 소등합니다 양꽃 꾸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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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린지 카나네 바린지 천도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경기? 새벽 3시 껴다는 건가요? 한시였죠 연장 전부 안가요 아 20시니까 중국이 확 잡아버렸으면 좋겠다 중국 파이팅 이런만 빠지면 진짜 한거보다 좀 많아요 이 정도 계속 28분이 안녕하십니까 일정은 좀 정리해서 다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중국이라는 놓칠 수가 없는 경기네 오늘 오늘 게 더 재밌네 베트남 일본에다가 중국이라는 이건 꿀잼 데이네 내일이 오히려 우리꺼 말고는 그냥 그렇지 저쪽은 호주 뭐 이러니까 오늘은 두 경기 다 봐야겠네 그럼 언제 나중에 또 언제 보나요? 커튼쇼 나오면 네 뭐 있다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인사를 하네 멋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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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저 그물봉이라도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밟은 돈이나 털어내고 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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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여러분 생방은 좀 이따가 밥먹고 올게요 꺼요 꺼요 꺼야지 않겠습니까 켜 놓을 것 같아요 응응 춘식이 나오라 하는데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니당 아 성지보다 크다 엇 삼겹이 깻잎 어 성지보다 크다 오케이